네네네 크러쉬님도 공연을 뒤에 남았는데 저희 때문에 또 끊었죠 아무튼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오원재님 어디요? 우리 명수시다 안녕하세요 저 이거 처음 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팔로우 해주세요 나 홍보를 하고 빠질게요 홍보가 기가 막히는구만 아무튼간에 지금 로코오빠도 바꿔줄게요 갑자기 못생겨졌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뿅 우리 원래 80분 준비했는데 30분 했어 40분인가? 40분? 40분? 그냥 반을 잘랐지 반을 이렇게 삭 도려냈어 그래서 지금 공연을 했지만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런 기분이라서 나 이걸 했다 나는 말 잘 못하니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아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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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분이세요 자자자 아 로코씨 네 로코 뭐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사인을 밤중에 사인을 받으세요 공연 보고 왔어요 네? 아 공연 보고 왔어요? 오늘 공연이 좀 아쉬웠죠?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기차 타러 왔잖아요 죄송해요 많은 관객분들을 대표해서 죄송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표하면 안되지 관객분들을 아무튼 네 조심히 가세요 가세요 뭐 누가 나와서 멘트를 했죠? 네 공연은 하지 맙시다 아 멋있어 야야 멋있다 너 엄청 피곤한 것 같은데? 자고 있는 것 같잖아 이러고 있다 신기하다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7000명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아 3명을 어떻게 다 찍어야 되지? 한 그림 안에 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나? 오우 오우 아 차 왔어 차 왔어 차 왔어 차 왔어 차 왔어요 차 왔어요 네 차 왔어요 네 차 왔어요 네 차 왔어요 차 왔어요 네 차 왔어요 차 왔어요 네 차 왔어요 네 차 왔어요 이제 서울 갑니다 저희는 갈게요 네 네 갈게요 11 11 10은 아니야 10 10은 아니 10은 아니 10은 아니 10은 아니 10은 아니 10은 아니 혜구 여기 앉아 혜구야 혜구 여기로 와 혜구 여기로 내 옆에 앉아 혜구 여기 앉고 내 옆에 앉았다 그 놈이 내 옆에 앉았다 원지 어디 가노? 원지 여기 앉아 원지 저기 앉아 지나가 조심히 지나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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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인기쟁이야 어때요? 고맙습니다 오늘 멋있다 멋있어 고맙습니다 아니요? 이런거 하지마 이런거 하면 돼 하지마 야해 야해 그런거 하는거 안 돼 10대들도 보는거도 그런거 하면 돼 아무튼 저희가 대구에서 방금 공연을 끝나고 왔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7,80분 세트를 준비했지만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연이 많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좀 아쉽게 7,80분 세트에서 반을 줄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급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로코랑 원재가 아침부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또 맞추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수박값과 표를 모두 끊어놨고 맞죠? 로코랑 원재가 너무 아쉬워하고 저희가 다 모두 아쉬워하기 때문에 원래 제가 9시 20분에 올라가야 되나? 9시 40분에 올라가는 건가? 9시 20분인가? 9시 20분에 올라가는 건데 10시 20분에 올라갔죠?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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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올라가서 카메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ex. 그렇게 좀 아쉽게 공연을 끝내고 지금 서울로 올라갑니다. 아무튼 저희가 공연을 길게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혹시나 대구에서 공연할 일 있으면 더 많이 하고 갈게요. 최대한 많이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로코씨. 네. 아무튼간은 오늘 공연 보러와 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긴 시간 기다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친 없어요 누구나.. 여친 있네.. 로코 여친 없어요 내가 로코 여친이에요 로코 건들면 죽여버릴거야 장난을.. 로코 건들지 마 로코 조용히 해 versatility 화장실 안 돼 언제 화장실 끄 financi.. 보온 언제 쉬 하고 마ίת 반복! 안 돼! 완전 쉿! 완전 쉿! 아무튼간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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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야돼요 이제 출발했거든요 끊어야 됩니다 이제 네 ASMR 갔죠? 여러분들도 화장실 갔다오세요 하관님 시원한 하관님 일을 잃어버리기 물을 닫아 물을 마주가 물을 받아들이기 물을 닫아 물을 받아 손가락으로 미니 물을 물이 쒸 저는 이만 잘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마 야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야? 쉬했어. 이제 쉬어라. 멋있어. 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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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 가시고 있나요? 집에 가시고 있나요? 가시고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중심이 들어가세요. 오늘 길게 응용 못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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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많이 먹지 마. 쉿 껴줘 껴줘 뭐 안 듣고 있어요. 지금 그냥 귀에 뽑고 있다. 이거 끊고 나서 음악 들으려고. 서울 가고 있어요. 서울 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만 물어봐라. 이곳에 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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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 걸릴걸요.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랑 사귀냐고 물어보지 마라 안사귄다 이 자식들 왜 이렇게 단순하노 DM 그만 보내라 방탄소년단이랑 사귀냐고 그만 물어봐라 그냥 좀 방탄소년단 근데 그냥 방송이 돼 그래 그냥 알겠나? 그만 물어봐라 왜 고지껏대로 다 보고 있노 알아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바라 즐겨라 그냥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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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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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제 주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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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대전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전에 대한민국 힙합대전이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보스들을 보고 재범이가 이거 대전에서 하는거에요? 이랬답니다 대한민국 힙합대전 대전에서 하는거에요 형? 아니, 재범아 그랬어요 아트 누르지 마요 아트 누르면 화질이 깨진대요 아트 누르지 마요 Don't push Don't press the art Don't press the art 인터넷 slow Don't press the art button Don't press the art button Don't push the art button Don't press the art button Don't press the art button Internet slow Fucking slow 오, f**k. 일단.. 나이C.. 알겠습니다. 대단역에서 내릴 문은 오른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인테넷이 슬로우, 모더포커. 진짜 말 존나 안 듣네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